맞은 문제입니다, 맞은 문제는 퀴즈! 몸으로 풀었다! 새벽의 가족 두 분이 커플이 돼서 원몸으로 스피드 퀴즈를 출제를 하면 게스트 여러분이 마치시면 됩니다 저희가 상품들입니다 도서상품권에 상품들입니다 자, 먼저 이영석입니다 두 조 조조 조조, 아주 강해요 잘 보세요 보고 있어 시! 자, 스타트! 큰 칼 옆에 차고! 큰 칼 옆에 차고! 이수진 장군! 굿! 동갑! 자, 자, 찍습니다 착! 모델! 착! 자, 찍어요! 착! 동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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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걸렸어! 걸렸어! 영식이가 이거 몰라? 걸렸어 야, 이거 이거 아, 그건 뭐니? 조은은 장킬 거예요 그래! 아우, 이거 때려! 아우! 어, 골까지 났어요 골, 안 돼, 이거로! 안 돼, 안 돼, 이거로! 이거 팔이! 통과! 통과 통과! 아, 이거 아쉽다, 이거! 정말! 서비스인데 이길 수 있지! 자, 자! 이거 봐라! 이거 봐라! 서울! 구경!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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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요 빨리! 작년에 왔던 이 박선희! 뭐야? 죽지도 못 또 왔어 양치! 양치 취향! 워너! 올골골골이! 가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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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, 어떻게 해! 야, 가글은 왜 그렇게 해? 왜 이렇게 해?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해? 이게 가글이지? 아! 이건 아니지! 에이, 그렇게 안 했어요, 나 선배님, 우리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? 자 저도 여섯 개입니다. 똑같이 있지! 자 고영웅 씨! 킬! 자 이번엔 고영웅 씨. 강목자네요. 아 뭐야 너 지금 활축잖아. 저요? 이번에 한번 전해보죠. 준비! 시작! 공식이다. 어 배영! 어 뭐야? 어 이게 뭐야? 어 이게 뭐야? 주사야. 안 돼니? 불거품이? 어? 불거품이? 야 야 야 이거 봐라. 이거 봐 이거 봐. 인어공주 인어공주. 오케이 오케이. 자 이거 자 나랑 이거. 자 오늘 오늘 메뉴는 이거야. 자 잘 먹어라. 아 저기 음식. 오케이. 아 걸렸어 걸렸어. 어우 정상님 너무 춥네요. 이거 몰라. 어 저기 보초. 아 그렇지. 제기 상이. 그렇지. 아 오늘 음식. 어 너무 맛있다. 너무 대사가 많아요. 이거 다 먹고 저것도 먹고. 어 부패. 도둑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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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. 11개. 오 오. 오 잘했어. 오 잘했어. 마지막이 최현우 씨. 저는 왕비한 거지. 왕비한 거지. ίζω 씨. 잘해요. 시작. 씻어 씻어 씻어. 빨리 씻어 씻어 씻어. 여보 여보 여보. 이사. 이거 얼마 하면 잡혀주실 수 있어요? 전당포. 뭐하는 짓이야? 모델 모델. 개구리. 아 내 손. 저기 물가에 날 묻지 말아라. 정개구리 정개구리. 이경이 씨 좋아요. 배드민턴. 이경이 좋아. 잘한다. 이경이. vill answer 좋아. 맞아요 이거 봤어. 이제 Go, Go, Go. 영화 안되, 영화인데. 영화 영화 영화. 미녀 야수. 아니야 아니야. 무슨 영화야. 공부야 이거. 그러니까. 여기까지입니다. 자 그럼 승자가 누구예요? 아 고영웅, 이혜경 씨. 어떻게 이기냐 11개.